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말 바람직한 조업이라는 뜻의 JBJ에서 JBJ 9호로 다시 멤버들이 모였는데요. 이 두 분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름뿐만 아니라 많은 분도 다 반영이 됐는데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JBJ라는 그룹을 했었어요. 그게 해체가 되고 저희 둘이 같이 한다고 발표가 나고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JBJ라는 단어를 가져봤는데 어떻게 보면 JBJ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초신 팬들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JBJ라는 단어를 넣게 되었고요. 구호는 저희가 동갑친구거든요. 서로 각종은 다르지만 동갑친구라서 저희의 그룹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숫자 같아서 JBJ 9호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그래요. 저는 근데 저희 홈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모든 게 다 담겨있는 거예요. 타이틀 곡이에요. 돌아가죠. 돌아가죠. 그러는데 와 그게 왜 이렇게 진하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이름을 지면서 아 이거 이거 먼저 아 이게 이게 이름이 좋다. 먼저 두 분 중에서 먼저 선택을 하시면 누구세요? 둘 다 동시에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JBJ 9호라는. 네. 네. 두 분 중에서 누가 아 이거 괜찮다. 그 저희가 그래도 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그 JBJ라는 이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같은 시기에 상근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근이가 그 말 처음에 상근이가 그 말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거라는 이름을 러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팬분들께 이름을 공모를 받는다고 이렇게 전달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좋은 이름들이 왔었는데 저희도 의견을 물론 많이 냈었고 근데 고민 고민하다가 저희가 지은 이름으로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팬분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팬분들이 보내주신 이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팀명 혹시 기억이 나는 거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말 이건 정말 정말 긋겼다. 그 팬이 보내주신 소중한 이름이지만 야 이거는 우리하고 뭐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했던. 가장 그냥 기억에 남는 걸 보자면 그리스 다 전체적으로 그리스 로마시나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 같은 게 나왔습니다. 알타버도 있었고 알타요? 그럼 알타입니다. 아 그 알타니 무로도 아니 근데 팬들이 보내주신 거니까요 이거는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영어로 A.N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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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이 어떻게 읽었냐면 A.N이라고 A.N이라는 단어가 일본어로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는 뜻도 뭔가 너무 적고 어우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아 괜찮다. 네.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J.J.9가 훨씬 더 좋았죠. 두 분이 잘 어울렸죠. 그리고 A.N으로 썼으면 그냥 A.N라고 해가지고 갬이 되는 거 아닌가.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자 이제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만에 데뷔 앨범에 홈이 나왔는데 이 타이틀곡이 앨범명과 같은 홈이에요. 이게 이제 왜 홈이라는 단어를 타이틀 메인 앨범명으로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앨범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타이틀곡이랑 저희 앨범 제목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홈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게 되냐면 또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홈.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팬분들이 저희가 돌아갈 홈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저희가 팬분들의 홈, 보금자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두 가지 의미로 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전하고 싶어서 홈이라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 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홈이라는 게 아무래도 집이잖아요. 저희가 제 입시가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 와중에서도 계속 팬분들은 저희한테 응원한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팬분들한테 홈이 되고 싶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지금 홈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타이틀이 됐습니다. 저는 이 중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팬들 들으고 캔타스와 상규 씨도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집이에요. 집에 가서는 어떤 뭐 자기가 뭐 어떤 얘기라도 부모님이 받아주고 어떤 뭐 자기가 그 모든 걸 받아주는 게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도 아마 홈이라는 이름을 듣고 아마 그런 의미로 기본적으로 치유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무대에서 선배인 춘과 노래를 보면서 홈! 이 노래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이 노래를 과연 저희 둘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사실 했고요. 근데 막상 녹음도 하고 안무도 하고 해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희랑 이 노래가 그래서 사실 고민도 했지만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재대비를 하기에 진짜 잘 어울리는 좋은 노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좀 솔직히 말하면 상균 씨는 너무 잘 어울려요. 뭔가 제가 아까 춤을 춘다고 보면서 마술사 같다는 느낌으로 아 마술사요? 움직임 자체가 되게 유려하다고 와 되게 신기했어요. 그 정도로 느꼈는데 상균 씨는 처음에 홈!이라는 노래를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저희가 타이틀곡을 뭘로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홈!이라는 곡은 잔잔한데 또 신나는 댄스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균 씨가 워낙 가사도 잘 쓰셔가지고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상균 씨 직접 작사를 하신 거인가요? 아 네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다른 노래보다 이 노래만큼은 정말 감회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데뷔 앨범 타이틀곡에 작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또 그만큼 저희가 직접 많은 걸 들려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참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기재분들 중에 여러 분 여러 분 양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굉장히 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 웃고만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글 쓰시느라 바쁘신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이제 홈!이라는 노래를 녹음할 때 분명히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요거 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에피소드가 없었습니까? 에피소드? 아 저는 사실 아 JJ를 했을 때는 아 4부 보컬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 리더 보컬이 MA 보컬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좀 사실 제가 아직 좀 음 음 그 발음 저기 저쪽도 그렇고 발음 발음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좀 사실 부족한 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어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저희 노래를 들어주신 분들이 저 발음 때문에 좀 집중 안 되시면은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열심히 음 뭐 연습? 공부를 공부? 연습? 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셨나봐요. 진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너무 힘들었을까 그 생각도 되고 네 아 힘든 것보다는 그래도 즐기면서 그리고 아 아 아 오래 기다리신 팬분들한테 약간 좀 감사하는 마음을 진짜 전해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 컸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마음 하나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생일씨를 에피소드 어 저도 일단 래퍼인데 이번 앨범 전체적으로 노래에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켄트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노래 연습을 했는데 어 정말 초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모든 곡들이 마찬가지인데 특히 타이틀곡은 작곡가 분들이랑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홈이라는 그 단어의 모든 메시지 곡에 다 들어가야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맨날 미팅하고 그래서 애착이 많이 가는 곡입니다. 아 가사도 직접 쓰시고 근데 타이틀곡 포인트가 안무가 또 안무를 볼 수 없거든요. 이게 정해놓은 춤이 있습니까? 어 정해놓은 춤 있나요? 아 이거지 않을까요? 아 저희가 굉장히 포인트가 다 많은데 많은데 저희 훅 부분에 제가 제목을 정해봤다 오늘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아 그렇게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만요. 네 알겠습니다. 5,6,7, 감사합니다. 이 이 이 이 이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군요. 나 진짜 집에 가야 된다라는 걸 말을 안 해도 어 쉬러 가고 싶다. 이제는 어 좀 쉬고 싶다. 모든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어 캣타씨한테 다 넘겼네요. 춤을 아 네 잘 춰 알겠습니다. 이게 추후에 이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 춤은 뭐예요? 쪼불쪼불 춤이라 언니 아 쪼불쪼불 그 그 처음에 저희 둘이서 노래 초반에 둘이 꼼지락꼼지락하는 안무가 있는데 그걸 쪼불쪼불 댄스라고 쪼불쪼불 아 액체괴물 만지듯이 오 요것도 조금만 두 분이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네 네 자 요거 보여줄 수 있나요? 5,6,7,8 똥 똥 똥 똥 네 이런 안무였습니다 네 아 아 이거 때문에 제가 봤을 줄 알았잖아요 아 이거 보고 비둘기가 나올까봐 정답입니다